그래요?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돌 피트닝을 찾은 이분들. 매 앨범마다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믿고 듣는 자체 제작 소리입니다. 신곡 데이지로 돌아온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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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랐다. 아, 반가워요. 잘랐어, 잘랐어. 반가워요. 아, 정말. 와, 이게? 석진아, 왔어? 어, 그래, 키노야. 간단하게 바로 와, 괜찮아. 아, 아까 승민이도. 어, 그래. 어, 홍석이 형. 홍석이 형. 아니, 뭔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 이거 마이크로 계속 쓰니까 좋다. 어, 좋다. 이게 바로 펜타곤의 응원봉이죠. 맞습니다. 멋있네. 한 번 그,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펜타스틱. 펜타스틱. 근데 진짜, 승현아. 나 진짜 막내 같아. 나 진짜 막내 같아. 나 진짜 막내 같아. 이게 약간 언덕이 약간 있어. 아니, 근데 오늘. 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와가지고 뭔가를 했대요. 네. 아주 치열하게. 형, 영호 씨. 나와봐. 풀렸다고? 에? 풀렸다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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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펜타곤 이렇게 보면은 센터가 왔다 갔다 하던데 누구 한 명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후위가 많이 하죠? 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아. 아아. 저희가 약간 키 순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하는데 왜 나를 자꾸 줄까? 하하하하. 키리 뿌듯하네요. 그죠? 후위보다 작은 친구 참 오랜만에 하고 있어. 아니, 옆에 안 갈 거야. 그럼 오늘 센터가 그럼 누구야? 누구로 결정된 거예요? 누구로 결정된 거예요? 아아. 아아. 제일 큰 친구네. 원래 우석이가 키가 커가지고 대형을 쓰면 항상 오른쪽 끝에 있어. 그렇지. 왼쪽 끝이나. 허름이 있었겠다 조금. 네. 런닝면에서도 광수가 제일 적긋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 그런데 오늘 뭐. 야, 오늘 열심히 했나 보네? 네, 오늘. 눈까지 저한테. 눈까지 와가지고. 센터로 하겠습니다. 센터가 오늘 특별한. 네.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샷 캠. 원샷 캠을. 하나 딱 봐. 어디 누구예요? 우리 우석. 아아. 표정 좀 보여줘. 자신감. 귀여움.